다음은 오프닝 축하공연이 있겠습니다. 아름다운 도영봉사단 사랑의 자영차 문화의원이시면서 대구 아닌 다른 지역에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정미소 가수님을 모시고 공목은 사랑금 니나노 두공을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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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사랑은 달라 난 다시 울지 않을래 사랑도 가지 않을래 하나씩 울는다고 되며 떠들어가는 세상 찾다가 화가 나면 그리한 손을 치지 뭐 그리 그렇게 산다고 너는 사랑은 올거냐 그리 그렇게 산다고 너는 사랑은 올거냐 감사합니다